시작! 모짜르트, 프레임 피아니스트, 피아니스트 베토벳 영어 왕래 호시경 뭐? 똑같네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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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라이스 케잌 떡 유해 라이스 케잌 I hat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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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케잌 라이스 케잌 생일? 라이스 케잌 라이스 케잌 라이스 케잌 포워드 추석 송편 가래떡 이인 모지게 떡 적닥 라이스 케잌 I hate you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정답 인인인 인인 오오, 인이라고 쓰여 10초! 첫 번째? 첫 번째 과학 첫 번째 세 개? 끝 2개 맞췄어요 2개 인거? 아 나 이거 생각했는데 와 이런 문제 어떻게 맞히지? 근데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네 한 번 더 OK OK 아니지 아니지 OK One more time 언니 저기 안 오셨어요 괜찮지 않아요? 아니야 이제 옮겨져 있잖아요 똑같이 나와서 백도 유 백도 그러면 걔 그럼 걸 걸 갈게요 못합니다 유 헐 걸 걸 다음 다음 저희예요? 갑자기? 한 번 붙어주나요? 1 형 하시면서 우리 이제 안 돼? 우리 이제 안 돼? 컬 조용히하게 우리 같이 이기면 되는 거야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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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pn 유 유 유 충불로 플레 플랭크! 어? 플랭크! 우리가... 진짜... 다시 시작! 야! 뭐 하는 거야? 아니 평소에 하라고 플랭크를! 욕해도 돼요?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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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디 역전을 했었어? 오늘 했었어? 오케이! 어? 진짜 나 말 안 한다니까! 자존이 좋아! 자존이 좋아! 자존이 좋아! 자존이 좋아! 말 없어 말이 없어! 나쁘지 않아! 우리도 말 없지! 이제 있어요! 야! 조용! 조용! 왜? 뭐 있어? 와봐요! 오케이! 오케이! 진짜 이거 나가면... 오케이! 오케이 하면 안 돼! 무조건 좋아! 실패해도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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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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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! 독에 걸릴수로 하나를 같이 얹힌 다음에 개까지 이렇게 가버리죠. 도망가? 어. 오케이. 다 말 시키지 말라고!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침대님! 말 시키지 마세요. 우리 둘이 할게. 아 진짜! 도망가자. 도망가자. 한 번 더요. 말씀 크게 해주세요. 지금은 써도 되겠지? 걸. 육걸이요. 아. 파이팅! 할 때도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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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내가 영어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? 좋아 멋집니다 하지마 하지마 공지 말고 있자 공포인트 나이스 깜짝이야 박혜진 고고 고고 렛츠고 오케이 넥스턴 넥스턴 영잘지 난하자 오케이 중국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가야지 무난해 석박자 너노 크게 얘기해주세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석박자 너노 석박자 너노 누가 또 오케이 오케이 저희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나왔습니다 혜성언니랑 호영이랑 같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12점 있잖아 나 한 달에 하지마 나 평소에 오케 이렇게 많이 썼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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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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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너놈의 유승 우우진상이 많이 나오네 점점 적응을 하시네요 22점 6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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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먼저 나간게 다닐다 잡히면 의미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2, 4, 5 2, 4, 5 주어져 한 번 더 얼쑤 되잖아 이거 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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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진짜 까라게 헐 리스컬이에요 쭉 갈까 1순위 네 나의 순서인가 뭐요? 한 번 남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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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가야되는 거 네 오케이 가져가세요 이제 약간 써야되어 이제 아 힘들어 플랭크를 할까? 걔가 왜 이렇게 나오지? 플랭크 아까 부릴줄까? 감사해요 플랭크 아까 부릴줄까? 플랭크 아까 부릴줄까? 호텁 팀에 아니다 다시 다시 그래도 설마 도에서 뒤도 나오지 않겠지? 잠깐만요 안 쏘는데 오케이 옥에 옥에 선우 옥에 선우 오케이 오오오오오옥 아 참 안 썼어 썼어요 썼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잔뜩 다 썼는데 뭘요 뭐라 오케이 어떡해 저 안 했는데요? 놓고 나서 내가 올게 비디오 판독해주세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에서 뒷도 나오지 않겠지? 잠깐만요 영어만 안쓰 오케이 나 진짜 했어? 비디오 판독해주면 돼 나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도 왜 몰랐지? 뺄게요 말 썼다고? 스트레스! 왜요? 왜요? 아니 우리 조차 누가 썼다고 우리 쎈! 신현님 머리색 무슨 색인데? 크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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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볼까? 어... 어 나쁘니까 기아 한 번 나와봐라 동쿄 턴이요 오케이 오케이 어버렸으니까 두 개 다 빼요 해산완대! 나처럼 쓰라고 인생은 한마리 하네요 나처럼 쓰라고 갑니다 아까워 괜찮아 그럼 저희에요? 명좌 뒤에 있었으면 다음 진짜? 그리고 나만 응 제발 여기 맘에다 안 봐야지 네 나쁜 손입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무시야! 나만 들어왔는데!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이제 무시여! 걸! 걸! 조개 걸! 너야! 조용히 가서 영어 한 번 쓸 때가 됐는데 그러면 얘네가 뭐였으면 잡혔던 거네? 뒤또 나와라 뒤또 나와라 그게 큰 그림이지 그게 큰 그림이지 2, 2, 3 1, 2, 3 2, 3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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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와우 와우 이거 끝이다 야! 에브리카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? 우리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PPL이라도 해 헥토들어 뒷도 짜증나가지고 하하하하 에라이 콩떡 에라이 콩떡 에라이 콩떡 에라이 콩떡 에라이 콩떡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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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평소에 제가 오케이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이게 또 하지 말라니까 또 하게 되네요 근데 재밌게 했던 거 같고 이겨서 에브리타임도 받고 아 기분 완전 굿이에요 아 아 저도 제가 이렇게 아 전 제가 영어를 많이 쓰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주 쓰는지 몰랐네요 나이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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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 한 번도 안 걸렸잖아 걸렸어 얘 때문에 오케이로 해가지고 이거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바로 빼고 간 거 아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끝도 하세요 뭐야 뭐야 둘째 번마가 우리 뒷도를 아무도 안 던졌으니까 끝도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